누구야? 딸기를 포기할까? 이거 먹고 딸 먹자 이거 먹고 딸 먹자 완전 길게 문장을 잊지 말아 우자 해고 깎아주세요 이거 먹고 딸 먹자 문장이 술술 나와 깎아에 관련된 말이면 아주 능숙하게 잘하네요 이야 세상에 너 오늘 아직 여유가 있다 이거지? 그래 알았어 너 언제까지 여유분이나 보자 그거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잠 못 자겠는데?